아르바이트생에서 스타가 된 연예인 1위 BTS 슈가, 5위 미스터트롯 이명우, 10위 미스터트롯 이찬원, 아르바이트생에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된 연예인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29일 방송된 Mnet TMI 뉴스쇼에서는 인생 역전 아르바이트생에서 4장급 된 스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 BTS 슈가, 방탄소년단의 1년 계약 광고료는 50억원으로 한해 추정 광고료만 620억원입니다. 최근 열린 2년 6개월 만에 대면 콘서트는 티켓만 74억원, 라이브 뷰잉과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최대 1,084억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죠. 10년 전 어려운 사정에 편의점,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한 슈가는 빗길 교통사고로 어깨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월드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2위 몬스타엑스 기현 기현은 C사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든 특별한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3위 배우 이선빈 이선빈은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전당과 피팅모델, 식당 등 다치로운 경험이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4위 더 보이즈 뉴 뉴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안해본 것 빼고 다 해봄 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5위 미스터트롯 진, 이명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 리비를 못했죠. 그는 데뷔 전 돈가스 가게와 편의점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공장, 카페 직원, 가구 공장 등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데뷔 후에도 무명 시절이 길어지면서 군고구마 장사, 택배, 상하차까지 섭렵한 알바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돌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며 K-트롯 황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6위 배우 김우빈 7위 가수 제시 8위 배우 남주혁 남주혁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84cm였고 농구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꿈을 접고 그 능력을 살려 농구교실 지도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마트 카트 관리, 주차 안내, 주유 아르바이트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는 데뷔 전인 2013년 임금 기준 한 달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수입은 244만 9440원이었지만 현재는 드라마 한 편당 5천만원, 16부작 드라마 출연시 약 8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9위 걸그룹 빌리에츠키 10위 미스터트롯 이찬원 이찬원도 20세의 독립을 결심하고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공장부터 각종 음식점, 대형 물류센터, 편의점, 택배 상하차까지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그는 목돈 600만원을 들고 상경에 트로트 오디션 방송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11위 스트릿 우먼 파이터 수우파에 출연한 댄서들은 댄서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수우파로 큰 인기를 얻은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전 이들의 한 달 월급이 144만원에 불과했으나 방송 후에는 1인당 40배 상승한 수입을 얻게 됐죠. 최근 진행된 수우파 콘서트의 티켓 수입만 약 36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혀 놀람을 안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